향숙이랑은 정말로 끝난 거 맞지? 응 끝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 깊은 사이였나 봐? 어? 향숙이랑은 만나서 뭐 했어? 뭐 하긴 그냥 뭐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그랬지 그게 다야? 그게 다가 아닐 텐데 그게 다야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정말로 그게 다야? 괜찮아 나 다 이해해 아 그게 다 라니까 아까 한우님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이해한다니까 왜 말 안 해? 나보고 그 거짓말을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? 야 너 왜 그래? 아까도 다 용서해 준다고 해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열 받아서 그렇지 야 너희 주님 뭐 내 잘못했다고 네 유치면 다 용서해 준다며 근데 난 우리 아버지처럼 너그럽지 못해서 말이야 자자 너무 늦었어 자자 자긴 어디 자 일어나 더 얘기하자니까 아 자자 너 얼른 자야 돼 아 뭐 자 자긴 더 얘기하자니까 아 그냥 좀 자야 할 얘기 없어 아 이거 놔 더 얘기하자니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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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